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왔더니 정혁진 변호사가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저한테 팩트폭격을 했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아주 차갑게 또 공격을 했어요. 난 어울린다고 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야 뭐 원래 진실만을 다 하려고 2차 가해. 이건 2차 가해야. 정변과 제가 이제 사실 거의 일주일 내내 하다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그 반가움을 이렇게 또 정혁진 변호사는 표시하네요. 아니 반가운 건 반가운 거고. 사실은 사실은 3차 가해. 3차 가해. 자 이번 주 보니까 아우 정말 기사가 많았어요. 뭐 이슈가 없었던 날이 없고 그런 주가 붙이면 일주일 내내 뭐 쏟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쏟아졌는데 오늘 저는 몇 가지 몇 가지 그 표현들을 갖고 좀 시비를 걸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 정권 무슨 대책위? 이름은 다 못 외우겠어. 민주당이 새롭게 만든 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재인 편을 좀 들어주자. 사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된 온갖 수사가 진행됨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재명이 직접 문재인과 손을 잡고 함께 무슨 난이익의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정성을 들여서 문재인을 커버해 줄 건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말이 이거예요. 비인간적 문재인 수사 중단. 그래서 비인간적이 무엇이냐.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갈 위원회일 줄 알았어요. 10명이나 이 땜에. 그럼 그 안에 법률가도 있고 문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차곡차곡 증거로서 이걸 반박할 거다. 검찰에. 그런데 첫 번째 한 행동이 이거예요. 검찰청 달려가서 비인간적 수사 운운했어요. 그래서 비인간적이 무엇일까. 당황했습니다. 법리 논리 이런 거 다 없이. 인간적 비인간적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인간적이라 하면 사실 동물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문명화됐다는 거고. 문명화됐다는 건 뭐죠.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법으로서 공공의 어떤 그런 공공성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자식인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룰을 만들고 그 룰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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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하는 과정은 사실 대단히 대단히 법리적이고 원칙에 있고 저는 하나도 비인간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인간적이라고 한 말 자체가 저는 비인간적이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로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나는 역사를 좀 발견했습니다. 글쎄요. 선배님은 이제 언론이시니까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불안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늘 불안해요. 어떤 반전이 사자가 해도 나한테 돌아오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또 맞는 말씀이신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 수사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비인간적이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있다. 이것저것 좌고 오면하지 않고 누구니까 좀 더 봐주고 누구니까 좀 눈 감아주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규정과 논리대로 법리대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궤변이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니까 비법률적인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정치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법적인 방법은 비법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과 달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법률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세분화하면 문재인은 법조인이고요. 조국은 법학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법학자들은 저도 법대 교수도 해보고 변호사도 하고 그렇지만 법학자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원칙대로, 규정대로 이런 것들을 갖다 딱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사법시험 붙었는데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군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녀봤잖아요. 그 사법연수원에서 저희 때 기준으로 50등 안에 들면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고 1, 2등 하는 친구들, 제 후배가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제 동기인데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기수에서 1등하고 3등을 제가 알아요. 누군 누군지? 둘 다 대법관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천재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법관 할 때 그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했던 사람들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들인데 연수원 성적 좋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뽑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판사하고 그 판사에서 임관 성적 좋고 또 잘하는 애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뽑혀가는데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연수원 수석했던 김대법관님 그다음에 3등했던 박대법관님 너무너무 진짜 천재들이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문재인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등, 3등은 지금까지도 천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러시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법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우수한 변호사,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수사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빼박이구나.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구나.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랬어요. 왜냐하면 쪽팔리잖아요. 뭐가 쪽팔리느냐. 우리나라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이상직 같은 사람한테 진짜 악덕기업주 중에 악덕기업주로 이제 완전히 낙인이 확 지켜버린 그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기껏 받은 대가가 차라리 한 천억, 이천억 그렇게 받았으면 그래 천억이면 나도 흔들릴 수 있겠지. 기껏 받은 대가가 지 사위를 갖다가 한국에서도 취직 못 시키고 저기 태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무슨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데 취직시켜가지고 연봉 몇 억 큰 돈이긴 하지만 기껏 한 달에 800만 원에다가 3, 400 더 해가지고 그 정도 돈 받고 이상직을 그런 자리에 앉혀줘. 저는 진짜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타이인가 우리나라가 라우스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저 정도 돈에 대통령이 자존심도 없이 저렇게 한다. 그게 진짜 쪽팔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같은 그런 애들이 하는 이야기 다 뻥이고요. 다 소설이고요. 이거 다 한 방에 그냥 그 연수원 자석답게 박사를 갖다가 내주기를 사실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럼 저야 개인적으로 쪽팔리지만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입니까?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했다고 최순실 같은 애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바로 직후에 후임자로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저분한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데 결국 그 속상했던 일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씁쓸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 중에 타이와 라우스 얘기는 그 국가들을 파마하려고 이렇게 비화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게 최근에 밝혀진 게 또 이거잖아요. 진술을 받았다. 어떤 진술? 게임회사 취업. 문재인이 직접 요청했다. 그 게임회사도 들여다봤더니 정말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받은 회복도 200 몇 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고 하는 일은 동사무소 서류 떼우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이 이것을 방어하려면 떳떳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 위원회가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서 한 시간인가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어해야 되는데 사실입니까 문 대통령?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문 대통령이 다 얘기했었거나 문재인이. 그런데 거기서 양산에서 나와서 제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죠? 문재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나 이재명한테 이러는 걸 보니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건 지금 증거나 혹은 방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뒤에서 꿍알꿍알꿍알꿍알꿍알이에요. 이 위원회 사람들로부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몇 사람이 복수의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이건 뒤에서 꿍알거리는 거잖아. 뭐라고 들었느냐? 아이고 내가 임대료를 줬다. 첫 번째 딸한테 준 돈은 임대료다. 두 번째 딸이 태국 간 건 딸의 의견을 존중했다.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이 늘 불행한 결과를 맺음으로 태국에 가겠다 하는 걸 내가 그냥 들어줬다. 이겁니다. 그게 두 가지. 임대료다라는 순간 내가 이게 떠올랐어요.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손을 떨면서 문재인 입으로부터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전 몰랐거든요. 그거야말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와 이건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갖고 이 돈을 이렇게 갖고 난 이상직과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꽁얼꽁얼꽁얼 그 논리를 언론에 왜 흘렸느냐 비인간적이다라는 결론의 그 방어를 만들기 위해서 파라 임대료까지 내는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 받느냐 그런데 딸의 계획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임대료라는 말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그 구기동 집이 누구 집이냐 서창호 집이에요. 문다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창호가 결혼하면서 그래도 아예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래도 집 한 채는 장만해놓고 그리고 이제 신부구를 갖다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창호 시내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서창호 아버지가 충분히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3억 4천 5백만 원짜리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말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 구기동 집 딸이 내가 딸한테 사준 집도 아니고 딸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산 집도 아니고 사위가 사준 사돈댁에서 사준 집인데 거기 이제 사위 보고 딸하고 사위 보고 야 니네 잠깐 나가 있어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정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나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임대료 줬다라고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문다혜하고 서창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양산이요. 예컨대 문다혜하고 서창호가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가 더 편하시죠. 종로나 이쪽이 더 다니시기 편하시죠. 저희는 강남 가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송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라도 하나 얻어야 되고 월세든 전세든 구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 저희한테 임대료 주시고 우리가 그 임대료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창호하고 문다혜가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살았느냐?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아버지는 딸한테 임대료 주고 딸내미는 아버지한테 임대료 안 하고 그냥 입 쓱 씻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대료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문다혜도 임대료를 냈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계하면 되지? 툭 치면 되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꼬치꼬치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집에 살았는데 공짜로 살았대. 이거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너 참 미쳤냐? 그러면서 딸한테 돈 주는 아버지 봤냐? 그러면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딸 내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더 이득을 갖다가 본 거야. 양산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안이었습니까? 더 근사하고 더 좋은 집안이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서창훈은 로스쿨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잘 다니던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도 변호사 해야지라고 하면서 로스쿨 준비하면서 영어도 준비하고 리트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혼자 그냥 양산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옛날에는 절간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그게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집을 스와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한 사람만 임대료를 갖다 내느냐? 이러한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실수했죠? 뭘 실수했느냐? 여기서 임대료를 갖다가 딱 떠올리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전구처럼 반짝반짝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어휴 빛이 나. 반짝반짝해요. 문다혜는 이혼 즈음 해가지고 이혼 전후 해가지고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요. 청와대 살 때 문다혜는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국가에다가 임대료 내야 되는 건? 안 냈거든요. 청와대가 얼마짜리 집입니까? 그게 저기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아니 저기 그런 추상적인 가치 말고 구체적으로 청와대 땅값하고 거기 지어진 것하고 계산을 갖다가 해보면 청와대가 한 500억 하나? 얼마 하나?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문다혜하고 그 아들하고 서창훈 그때 같이 안 살았던 것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이 점용했던 면적을 갖다가 환산해가지고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법이 국유재산법이라고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재산을 사용할 때 그때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사용료 계산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에서 예컨대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예컨대 이거 다 그냥 가정입니다.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문다혜가 쓴 전용 면적이 청와대에서 마당도 쓰고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한 30% 쓰고 영부인이 한 30% 쓰고 좀 더 써야 되겠다. 대통령이 40% 쓰고 영부인이 40% 쓰고 나머지 20%를 문다혜와 그 아들이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500억짜리 집에 최소한 20%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억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가지고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 잘하고 그렇게 임대료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툭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지도 않고요. 민주당이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계산해가지고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좀 이해 좀 시켜줬으면 진짜 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회사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이 지금 거기까지 건들면 안 된다라는 방어막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게임회사는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벌어졌던 일일과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게임회사 진술 나오고 그다음에 신행정관이라는 사람 다시 불렀는데 두 시간 만에 끝났죠. 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 줄 뻔히 알면서 검사가 불렀느냐.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다이가 곧 불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수사가 진척이 될수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참 웃었어요.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박찬대의 개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겁니다. 개한테는 6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사람한테 25만 원을 못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정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개한테 60만 원을 준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며. 25만 원도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주는 이유가 사실 자영업, 그러니까 소비 아니에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 뭐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된다 해서 25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자, 60만 원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바로 식용 개 사업자들, 개를 기르거나 혹은 그 개를 파는, 음식점으로 파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국가가 개입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 마라라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어요.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업종을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원 같은 거. 국가 지원이 필요해요. 그 국가 지원으로서 원래 개 한 마리당 3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이걸 폐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빨리 기간을 1, 2년 내로 빨리 해라. 빨리 하는 사람에게는 가산, 그러니까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개한테 60만 원을 지급하고 사람한테 25만 원을 지급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 이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동물복지 7대 공약에서 식용금지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업종 전환과 생계 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어요. 그러면 이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건 돈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건가요? 박찬대도 인천에서 2022년 11월 23일 동물학대에 대해서 이게 증가가 되니까 대책 반응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박찬대는 그야말로 자기가 했던 말들과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을, 그러니까 25만 원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네. 개는요. 돈 줘도 안 좋아해요. 개는 개껌 같은 거 좋아하고 뼈다귀 좋아하지 개한테 5만 원짜리 10장, 20장 준다고 한들 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개는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 같은 거 주면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개 좋아하잖아요. 개딜들이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 저도 좀 놀랐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대요. 왜 아직까지도 100만 원 안 주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 다 누구를 찍었다? 이재명을 찍었다. 지난 대선에. 그런데 이재명이 자기 대통령 되면 25만 원 준다고 했다. 총선인지 대선인지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이재명 찍고 민주당 찍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25 곱하기 4 100만 원을 왜 아직까지 안 주느냐. 그런 항의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찍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민주당 찍으면 진짜 4인 가족 100만 원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내가 찍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표를 갖다가 줬으니까 기부하잖아요. 당연히 와야 돼. 그럼 리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줬는데 예컨대. 제가 만 원 주고 라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면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만 원 주고 빵을 갖다가 식빵이랑 뭐랑 해서 이거 사려고 딱 했는데 사장님이 빵을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민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25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에 연연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싹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에서 영암하고 곡성하고 영광하고 그러다가 진짜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전국이 그냥 다 방방곡곡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곡성과 부산 금전까지 뭘 하겠다는 거죠? 100만 원씩 준대요. 연. 그런데 그 기초단체의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00만 원씩 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들이 자입적으로 무엇인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정부 교부금에 또 교부금에 그거를 또 나눠서 또 나눠서 광역이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100만 원씩 줘버리면 그야말로 홍수났을 때 어떡할 거며 달이 무너졌을 때 어떡할 거며 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기초단체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쓰겠다? 재원이 전혀 뒷받침 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이 받고 더야. 받고 더.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120만 원이야. 그게 집안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월급 한 2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엄마는 월급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그런데 애들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야 저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애들 보고 야 니네 아빠 편 들어주면 아빠 100만 원 줄게 너. 그러니까 엄마가 더 한 수를 다 해가지고 좋아 엄마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그게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그 세간살이 다 팔아도 결국에는 다 길거리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당 조국당 이런 합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죽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총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살림 또 행안부 장관대 해보셨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조차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다음에 경험이 있고 진짜 행정을 해보신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둘은 서로 싸우기에 바빠가지고 세간살이 막 집어던지면서 내 편 들어와라 내 편 들어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록들이 많아요. 박찬대에 이 개한테 60만 원 이것도 어록인데 지금 이재명의 어록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주는데 우린 왜 못 주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상하이 정부가 지금 5억 위안을 풀어서 쿠폰으로 준다. 너무너무 부러운가 봐요. 그런데 우린 왜 25만 원도 못 주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렸더만요. 중국 경제로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앞뒤 사실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한다. 중국이 왜 할까. 중국이 왜 5억 위안에 쿠폰을 던질까. 중국 경제가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중국 경제는 양회 올 초 양회에서 원래 시진핑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못 나왔어요. 양회에 처음으로 국가의 수반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리창 총리가 대신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최악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경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게 가장 큰 무너진 이유가 사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땅을 개인이 소유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땅은 정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땅 장사를 한 거예요. 부동산 장사를. 제가 개발을? 그래 개발하는 건 내가 땅을 빌려줄게. 그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중국이 전부 다 개발 부분입니다. 제가 저기를 갔었는데 중경 충칭을 갔었는데 와 도시 전체가 3천만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한 시에 있는데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리고 충칭 바로 인근에 있는 농촌은 전부 다 트럭에 이렇게 올라타서 다 충칭으로 가요. 농민공들. 빨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언제까지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거품이 일고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성정부가 지금 완전히 위태위태하고 완전히 중국 전체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가 지금 위축이 되고 코로나19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꽁꽁 이거 위험하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돈을 지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실 내수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내수가 흔들린다. 그럼으로써 상하이가 지금 쿠폰이라도 지금 해서 제발 좀 써달라라는 건데 그걸 따라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저 이야기 들었을 때 착각을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대표가 상해를 홍콩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홍콩이 아직도 영국에 속해 있는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아직 중국에 반환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착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홍콩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잘 살았으니까 지금 제가 한 20년쯤 전에 홍콩 출장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한 달씩 가서 출장도 갔다고 그랬는데 홍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 그때 홍콩은 전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랍콕 공항에 내린 다음에 홍콩 다운타운까지 전철 타고 한 3, 40분 안에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홍콩 출장 갔다가 서울에 딱 오면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부터 버스 타고 그때는 철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버스 타고 오면 고속도로 해서 쭉 다 오는데 88부터 들어서면서부터 거기 딱 막혀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우리나라랑 홍콩의 차이구나. 우리나라가 홍콩 따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홍콩을 안 가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 홍콩 기준으로 홍콩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금 같은 거 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혹시 한 번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해는 홍콩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상하이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국 같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위상이 굉장히 위태위태롭대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요즘 발표 안 해요. 옛날에 한 10%씩 할 때는 우리 또 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10% 성장했다. 7%, 8% 성장했다. 그러다가 시진핑이 주석이 된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중국은 6%만 성장해도 대단한 거다. 그 이전에 10%씩 성장하는 나라가 6%만 성장해도 대단한 나라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6% 이상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6%가 아니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중국 경제가 무지무지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이거 나눠줬다고 우리도 그걸 따라한다. 이게 중국 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한민국을 중국 같은 나라 만들고 심지어 북한 같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들을 가르칠 때 물고기 직접 잡아가지고 그거 옙다. 이거 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아. 낚시 때 지워주고? 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네가 평생 여기서 너 먹고 살 만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맡겨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익이나 아니면 그 폐해가 직접 나한테 올 것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많은 말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혹은 세계 정세나 기타 우리가 지식인이나 혹은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덕목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지만 중국 부문에 가서는 더욱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쉐쉐 또 그렇고 이번에 중국의 쿠폰과 관련해서 우리는 왜 못하나 박찬대는 개에 비유하고 이재명은 중국에 비유하면서 25만 원 쿠폰을 그렇게까지 지금 또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도이신 기독교 신자이신 우리 정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날라리인데요. 안수집사래요. 박찬대가. 또 등장합니다. 박찬대가 등장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제가 외울 수도 없어. 내가 기독교도가 아직 안 됩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어느 규절이죠 그게? 그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규절이군요. 제가 신약을 다 못 외워서. 아니 그래도 한 규절이라도 외우면 아 이게 신약을 잘 외운다. 저는 사실 신자들을 만나서 신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 그게 누가 보면 어쩌고 그러면 와 신약을 다 외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착각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출발해요. 전현희가 최고위원회에서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간 발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때 무슨 무속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무속 아니라 우리 김건희 우리 아내도 신약을 다 외운다. 구약구약. 구약인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서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면 그냥 구약이 훨씬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구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을 갖고 그다음부터 최고위원회에서 조롱이 시작이 됐어요. 막 깔깔대고 막 웃고 하면서 이재명이 그 예의 흐흐흐흐흐 하는 웃음을 지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5년형을 구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아 이 사람은 내일 모레 5년형이 구형될 걸 미리 안 와보다. 월요일 날 왜 9월 30일 날 미중교사 검증 구형이 예고된 날입니다. 미리 그것을 설레발을 치면서 예방주사처럼 사람들한테 고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 윤석열 대통령 성경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을 다 외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천재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나중에 대법원장 되셨어요. 대법관 마치시고 대법원장 되시기 전에 약간 인터벌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아마 이거 물어보셨으면 박찬대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더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요한복 몇 장 몇 절 딱딱딱 나오시는 분이 진짜 머리 좋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법원장님이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신약은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신약은 다 외웠을 것 같다. 암기력이 진짜 아주 끝내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구약을 다 외운다는 말은 못 하시는 거거든요. 신약은 요만해요. 구약은 이만하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그런 맥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거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낄낄낄낄 걸으면서 웃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가요? 그 겨울에 찼집. 왜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야 웃을 수 있죠. 예컨대 제가 내일 모레 제가 감방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앞에 와가지고는 감방 가기 직전까지는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데 속은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작년 이맘때쯤에 딱 작년 이맘때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유창훈에 의해서 그게 9월 27일이었어요. 오늘 28일이잖아요. 작년 어제 새벽 2시 24분에 유창훈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그래서 한 작년 어제 새벽 한 3시쯤에 이재명 대표가 저기 있는 서울 구축실에 터벅터벅 정신 나간 상태로 나간 게 꼭 1년 전이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음 다음 달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건데 이거는 어떻게 넘어갔지? 지난번에 진짜 유창훈 같은 사람 걸려가지고 간신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성진은 어떻게 할래나 그다음에 김동연은 어떻게 할래나 지금 아무리 저런 식으로 구약성경 그거 가지고 사실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는 거고 더 조롱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김건희였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구약성경 외워 한 구절이라도 외워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이 나온 그 양형기준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면 저런 비유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다시 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로 비추어봐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읽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찰이 이재명 무료본론 사건을 불송치했다. 즉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항소심인가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인권위원장인가 권익위원장인가 이 사람이 거기 후보로 올랐었고 어쨌든 그 와중에서 무료본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봐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지법상에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어도 그다음에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그 공직자한테 어떤 돈을 갖다가 주는 거는 최재형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백을 주거나 그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변호사할 때 공짜로 해 줍니까? 그래도 단 돈 100만 원이라도 받고 뭘 해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서 써주면 타임 차지해서 시간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2시간 썼으면 200만 원. 시간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2시간 썼으면 1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관 출신의 그다음에 아주 최고위직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아무리 자기가 아무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도장 하나만 꽝 찍어도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위직 법관 출신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그거 얼마 받겠습니까? 옛날에는 대법관 출신들한테 도장 하나 받으면 원래 서면 같은 것들은 무슨 준비 서면, 소장, 답변서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아래 것들, 변호사들이 다 써가면 그러면 대법관님들 한번 쓱 보시고 잘 썼네, 옷 하나 났네. 그다음에 이 표현을 이렇게 고치게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도장 한번 꽝 찍어주고 그 옛날에 5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십둔의 일만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재명 대표는 그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아니었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의 단체장이었잖아요. 차관급. 원래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다 차관급인데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 예컨대 제가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정변사 이것 좀 해줘. 그럼 제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왜 해주겠습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무슨 산하기관에 하다 못해 고문 변호사라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 거 하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치면 이거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불송치한 건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냥 이 정도는 봐주자라고 경찰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게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최고위급 법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걸 또 지금 정변이 잘 또 커버를 해주셨어요. 자 그 이슈는 거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정변 만나서 법 잘 모르는 제가 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화가 났던 게 거부권 제안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거부권 제안을 법률화 하겠다라는 건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거부권이 보니까 리턴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즉 거부가 아니라 국회로 다시 되돌린다. 재의결. 재의결. 그러니까 미국도 리턴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 상하원으로 해서 500명이나 이렇게 거대한 입법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40몇 번 아니 40몇 번 됐나 어쨌든 지금 한 횟수 때문에 제안을 하겠다. 프랑클리 루이스벨트는 635권의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탄핵을 받지 않고 사실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위헌적이지 않나요? 위헌적이죠. 위헌적이고 이거 하려면 거부권 없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 개헌합시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없애겠다. 대신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 줘라. 그럼 거부권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탄핵 같은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탄핵이 이런 식으로 남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정도 되면 굳이 탄핵이 없어도 잘못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많으니까 탄핵도 없애고 그다음에 진짜 없애야 될 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자. 면책특권 이거 없애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 거부권 내려놓을게 다 없앱시다.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아무리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법을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법 만드느라고 머리 쓰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거를, 무죄의 논거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판결 선거 나오기 직전까지 모레도 한 마디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돈 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돈 쓰지 말고 모아야 돼요. 국가에서 나오는 정당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고 다 모아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당원들, 배가운동 해가지고 당원들, 진성당원들 얼마 냅니까? 요즘에 한 천 원 냅니까? 이거 만 원씩 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434억 7천만 원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급하지? 무슨 이런 법 만드는 게 그게 급합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천 원씩 해봤자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라고 자랑하잖아요. 100만 명 해봤자 얼마 안 돼. 만 원씩 하면 그나마 434억 토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인상해야 된다. 그 말씀이셨고. 두 번째 법이 이겁니다. 법 왜곡죄 추진에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모두 다 함께 나서서 수사 위축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독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독일에서도 이러한 형법에 죄가 쫙 있는데 그 죄가 다 이렇게 널리 쓰이는 죄가 아니에요. 경계침범죄 이런 죄 있거든요. 이런 죄가 왜 있나 싶은데 경계침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10개명은 아니고 모세율법에 그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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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독일 갔다 일본 갔다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이 있는데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지만 조국 교수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쨌든 별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가 법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고의로 왜곡할 수도 있고 몰라서 실수로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법 적용해서 뭐합니까? 검사가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그게 기소예요. 기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하잖아요. 형사재판. 그러면 제가 판사인데 어떤 검사가 자의든 아니면 실수든 법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 검사 연수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연수원 성적도 저 모양이더니 검사들에서도 저딴 식으로 기소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죄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판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면 뭐하면 됩니까? 처벌하면 돼? 어떻게 처벌하면 됩니까?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검사가 검사 처벌하는 거 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공수처잖아요.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 뭐하든 사람이었습니까? 검사하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 판사 출신이고요. 지금 제2대 공수처장이 있는데 제2대 공수처장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오동훈 처장 어떤 판사 출신입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인가? 그 뭐야 어쨌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그 쇄원이었던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 하고 있으면 검사들이 잘못하면 말도 안 되는 법 필요도 없이 알아서 공수처에서 잘 그걸 갖다 할 것이다. 그런 일들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민주당 감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라도 좀 아껴놓고 모아놓는 것이 그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게 법 왜곡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도 못 믿고 검사도 못 믿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나 진짜 억울해 그러니까 이거 법 왜곡죄로 수사해달라 하면 어디다가 수사를 하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 왜곡죄요? 경찰한테 하거나 공수처에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거 어차피 또 개정안 올려봤자 법 왜곡죄라고 하는 거를 형법에 집어넣으려나 독일은 형법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형법 개정안 올려봤자 대통령이 어차피 이거는 거북권 행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저는 그 생각 자꾸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검사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을 진술을 지금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에요. 복수의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전화를 걸고 전 비서실장 출신 임모 씨도 전화를 걸고 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영수 비서실장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국토부 압력을 받았다고 보관한 사람이 당신이지? 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위중교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걸 피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너무 사람들이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중교사죄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옛날 경기도 지사할 때도 김진성 씨한테 마찬가지로 그런 위중교사의 압박이 있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위중교사 압박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김진성의 말이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 추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중교사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집단이 그 이전에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일 모레면 결심하고 구형이 될 위중교사죄의 형량만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냥 가슴에 콕 찔리는 게 전영수 전 비서장의 이름이 오른 거예요.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또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한 분 중에 또 이렇게 눈길 끄는 게 이재명에게 정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을까? 유언으로 남겼을까? 그런데 지금 이찬영수라는 분이 직접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에서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을까? 또 어떤 내막까지 알고 있었을까? 이런 조그만한 단초가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것이 드러났지만 이것보다 더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검사들이 그냥 앞에 앉혀놓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손 올라가고 그러는 사람 같죠? 영화에서 하도 그렇게 버려놔서 그래요. 막상 검찰청 가면요. 검사들이 진짜 새님같이 조용조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그 뭐라고 거짓말 딱 하면 그러면 뭐 하나 쓱 보여줘요. 그럼 등골에 오싹해요. 왜 오싹하냐?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 문서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사만큼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려가서 내 것만 알고 있지만 검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 듣고 많은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사람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입건 안 입건 내가 이재명 시장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관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이제 거의 밝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인하고 다른 말 해봤자 나만 바보되고 나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딱 이틀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월요일이면 위중교사와 관련된 구형이 나옵니다. 선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것을 얼마나 구형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 또는 민주당의 운명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네. 열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요? 통계가 있는데 위중죄 관련해서는 시력 나올 확률이 50%예요. 아. 위중죄는. 그게 50%가 높은 겁니까? 제가 그 퍼센트를 잘 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시력 나온다니까. 아. 두 사람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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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는 역사상 최악의 죄질이 나쁜 위중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위중교사죄에 관련해서 이재명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위중교사죄에 있어서 벌금형을 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정법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토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여론조사, 여론조사 아니라 데이터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76.3% 위중교사는 위중했다는 사람도 증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2번 보니까 김진성 씨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76.3%라면 빼박이네요. 빼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형량이 또 문제다. 유죄는 유죄인데 몇 년형을 지금 구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선고도 결정이 되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북소리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더 혹시 하신 말씀이 없는데요. 아 더 없으시죠?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환신골드 삼이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효능 잘 들으셨죠? 환신골드가 지금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2플러스1 이벤트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들어오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멸콩 라이브는 김유진 대표와 김민수 대변인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날 있을 재판 결과, 결심 공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들려드린 정법전의 정영진 변호사 시사평론가 이종구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